파닉스 수업 언제까지 알파벳 색칠만 하실거에요? 안녕하세요 크리슨입니다. 오늘은 알파벳 파닉스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포네릭 밸류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PPT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. 한번 함께 보실까요? 밑에 대문자가 있습니다. A 아 소문자 A가 어디 있을까요? 네 여기 있네요. 한번 클릭해볼게요. 자 대문자 A와 소문자 A 바구니에 담기면서 사라집니다. 그 다음에는 알파벳 대문자 B가 나오구요. 이런식으로 해서 A부터 C까지 아이들이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고 그냥 알파벳만 학습을 하면 학습적인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같이 파닉스 음과도 함께 잡아주면서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파닉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티칭팁에 대해서 공유했는데요. 어때요? 재밌어 보이죠?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있게 수업을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크리스틴이었습니다. 아 소문자 A가 어디 있을까요? 네 여기 있네요. 한번 클릭해볼게요. 자 대문자 A와 소문자 A 바구니에 담기면서 사라집니다. 그 다음에는 알파벳 대문자 B가 나오구요. 이런식으로 해서 A부터 C까지 아이들이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고 그냥 알파벳만 학습을 하면 학습적인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같이 파닉스 음과도 함께 잡아주면서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파닉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티칭팁에 대해서 공유했는데요. 어때요? 재밌어 보이죠?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있게 수업을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크리스틴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